자, 한 경기 차이로 따라온 LA 앤젤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윈윈 시리즈 가져가야 돼요. 워낙 강팀이어가지고 네, 앤드루 히니는 상대가 그렇게 안 좋네. 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테사스 투수가 아시다시피 심각하잖아요. 오, 마르티네스 투어는 좋아. 아, 불쌍한. 아니 어떻게 한 번에 3점을 줘? 그렇지, 아리노. 중자 한타 좋아요. 아, 우선은 금리 터뜨려. 발전. 그리스도로 런스의 아예 런스에 있는 것입니다. 0 1 pitch on its way. 와. 못 sure what you're looking for right there. But that one was pretty much middle middle center cut uh pitch to take. And he'll dive back in. kang aboard here at first with nobody out. 와.. 방금 뛸라 그랬는데 아.. 섬진강인가? 인필요.. 프로다. first in plenty of time digging in Nino Kang reached on a single in his first try 오.. 히니 커브가 저렇게 좋았나? 그렇지! 넘어왔다 나이스! 오.. 강렬 좋아.. 역전 투런 시즌 26호 아.. 깁스나 좀 버텨줘 와.. 커브 왜 이렇게 좋아? 와.. 커브 왜 이렇게 좋아? 와.. 아.. 깁스나 좋겠다 저 흑인 투수 쟤만 나오면은 하여튼 다 털려 아.. 쟤 왜 올리는지 모르겠단 말아 진짜.. 도움도 안 되는 거실 중간 개퇴 저 흑인 투수 분명은 진짜 쓸모없는 질이래요 백사스 오.. 왠께서 기산만 하려고 와.. 어.. 후투명은 위치 시킴 하지만 , 상대에 선풍을 왜 안 뛰어 3루ult 아.. 주자도 멍청합니다 쟤 조나다 넬야란데 쟤도 쓸모없는 놈이야 아 그 흑인수 한 명 때문에 아 일이 뺏겼던데 이러면 위임 시리즈라도 가져가는 게 문제 아니라 수입 안당하게 한 경기라도 이겼으면 좋겠네 딜런 번디, 라이트 핸더 from the Sooner State gets the starting assignment here. Dan Pleezak, what's the word on him? 딜런 번디 has come a long way, wasn't that long ago where he went to camp and he... Now in the box, Nino, Kang He was a two hit effort for him, including the home run in last night's game 으잉? McCann, over to his left, looks it into his glove, and there's one gone Rensreen이 좀 잘 던졌으면 좋겠다, 진짜 한 점 못 냈어? 아휴... 홈에서 아웃 대단이 아휴... 아휴... 볼이었어? 아휴... 아휴... 아 왜이래 랜슨 좀 잘만 버텨주라 아 갈롯 계속 끊어 먹어 랜슨 어쩐지 오래 버틴다 했다 아니 LA 엔조스한테 왜 이렇게 털리냐 다른 애들은 할 때 열불이 안나는데 와 강미노의 텍사스는 진짜 노답이여 강력까지 안되네 강력까지 안되네 아휴 오 오 여기서 강미노가 그렇지 아 2로 안되네 아 2로 안되네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그렇지 잘했다 8mr랑 9mr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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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타자면 좀 안타 쳐라 제발 에라잇 저런 놈이 1번 타자야 어 잡아줄게 이겨야되니까 잡아줄게 그렇지 야아 평수 기가 막했다 야 뭐야 터뜨려 예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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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아... 못 켰구나 아... 등굽냐 못하니 너 정도는 잡아야지 그렇지 야! 잘했어 이번에 좀 이겨야 되는데 그리핀 캐닝 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능력 5번 타자 코리클로버도 오래 못 버티는데 오 오 아... 한 경기처럼 와... 이피캐닝 공이 느껴져 왔어? 이정훈 컨텐츠할 때 전혀 올라왔는데 아... 아... 이피캐닝 공이 느껴져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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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1번 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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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공은 안 준다 여기... 아... 아... 야... 야... 아... 아... 오... 부리였어? 고고고고는 2-5-0은 진짜 안주는구나 강민우한테 아 못 켜어 아 끝만 더 정확하게 맞춰서 넘어가는 건데 와 아 저 클로버 웃는 면상만 봐도 아 얘 말아먹는 그 흑인 투수잖아 제 중간 유투 아 야 야 그리퀸 캔은 이렇게 공이 좋았단 말인다 아 아 어 어 어 오 오 오 오! 그래! 강릉이 여기서 왔어 오! 아 저 영감 저거 기술 쓰려고 그랬더니 스트랑이야? 그렇지! 오! 경사를 면하면서 한정 앞서가네 이기자 제발 아휴 저런 놈이 마무리라고 자 여기서 강릉이가 하나 때리자 이걸로 쳐 아휴 아 저 쓰레기 투스네 저거 기술 쓰고 있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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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한테 펀드시킨를 놓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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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경기 차인데 치진 않겠지? 아휴 트레버 윌리엄스가 나름 텍사스에서는 거의 에이스급 선발이기 때문에 믿어요 아휴 2등을 바로 져버리네 아휴 손경릉인데 너무하다 강릉이 다시 3번 타자로 벗기됐네 오! 그렇지 아휴 아휴 좋아 강릉 시즌 27원 나 쟤가 자연스럽게 잡은 줄 알고 놀랬네 아휴 잡은 줄 알았어 가자 얘들아 홈경기인데 좀 아휴 노태지한테 이렇게 훈을 많이 맞아 너 너무 스타트가 빨랐다 4점 차는 어떻게 커버가 안된대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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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슬라이더였어? 아.. 흑인 2명만 나오면 그날 경기 다 진거야 조나다 에르란드즈랑 또 한 놈 있잖아요 걔네 흑인 2명 나오면 그날 경기 진겁니다 아니 어떻게 경자스한테 지지? 오! 에레인저스도 양키스한테 지고 있네 다행히 또? 그렇지 강민호 시즌 28 홈런 야 혼자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로드 투 더 쇼 할 때 다음번에 텍사스 걸리면 진짜 다시 해야돼 쟤 좀 전에 교체해서 나온 저 흑인 쟤도 말아먹는 애 중 한 명이죠 텍사스 걸리면 리셋해야죠 진짜 다시 텍사스는 안 되겠어 정말 답이 없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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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 경기인데 너무하다 아니더라 시애틀이랑은 17경기 차인데 설마 시애틀한테 지진 않겠지 아? 칭찬하면 안 돼 칭찬하면 얘는 점수 먹히더라고 칭찬하면 얇은 점수 먹히더라고 칭찬하기 로드 투 더 아 근데 왜 5번이냐 1번 카이 1번acon 이게 경기가 없네요 위에 정답한 모니깐 휴스턴은 템파베이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지금 디비전 3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휴스턴이랑 LA인젤스 결과가 중요해 안타 그렇지 오우, 다행이다 세트 와우, 아웃이야 와우 정말 닮았네 오우, 좋아 밀러텍 점수 내줘야죠 그렇지 미션 출판소 미션 출판소 세이프! 오, 다행이다. 잘했어 잘했어. 솔라가. 방출 시켜야 될 쟤네들이. 그렇지. 그렇지 강릉. 나이스 주루플레이 좋아. 적극적으로 가야 돼. 휴스턴 템퍼베한테 계속 5대1로 치고 있네. 정강판에 결과가 보이니까 그건 좋네. 아, 가운데였는데. 아, 조금 위에 였구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넘어가. 그렇지. 야. 우주만 하나하네. 연습행정 가자 이제 얘들아. 5대2로 바뀌었네요. 휴스턴이. 7회인데. 안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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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위험한데. 봐. 아, 저 흑인에는 위험해. 연습 이어가자. 아, 클루버 얘는 선발해서 뺐으면 좋겠다 제발. 아, 캬. 와, 구석 봐. 97만? 아 아깝다 오 솔락 좋아 그래 도로 내가 잡아낼게 지금 시작합니다 에레인저스 경기야 근데 왜 안보느냐 그렇지 3루간 빠지 않다 좋아 우즈만 믿는다 그 사이에 강민호 3루까지 솔라가 앞에 홈런 하나 있잖아 솔라가 오 갈로 연승엔진 이겨 가나요 여기선 써줘야지 뭐하냐 그렇지 나쁘지 않아 오 돌아가 돌아 오 넘어간 줄 알았다 우즈만 와 낄라 그랬니 그렇지 그 사이에 강민호 3루까지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승리 거질라고 진짜 열심히 뛴다 선진 안 돼 알몰아지면 그렇지 클로버 쫌만 버텨라 아하 몸쪽 공은 버렸어야 되는데 버텨 어 그렇지 좋아 아하 아하 오 발로 어 키쿠치네 오 키쿠치 아 그치 지금 주자 나가있을 때는 그 스테리를 저렇게 안하는구나 그 스테리를 저렇게 안하는구나 이런 로우는 내가 접어낼게 앉았어 아하 쟤 너무 뚜두겨만 한다 아 아 아 아 아 조나단 쟤 또 말아먹는 흑인 나왔죠 아 강민호가 찬스를 살려줬어야 되나 니노 키쿠카 그래 그래도 우닝시리즈 가져가는게 어디냐 위닝 시리즈 가져가는게 어디냐 할 때 타이밍은 뭐 끝났지 그렇지 와 견절들어올 줄이야 와 좋지 좋아 좋아 너무 늦었다 얘들아 여기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 나이스 와 대박이다 아 테일러 너 진짜 아웃이면 너무 방출이야 그렇지 야 테일러 방출 안된다 너 와 공점 만들었어 대박 와 이겼어 어 아 좋네 오랜만에 또 됐다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뜨거워 진짜 진짜 안타 쳐라왔냐 4타승으로 안타가 뭐냐 1번 타잖아 너무 방출이다 진짜 그렇지 세이브라고? 와 도로야 설마? 그렇지 아니 저 심판 저거 대놓고 일부러 그러네 아웃인데 세이브로 주는 거 같네 그렇지 그렇지 아 설마 이것도 세이브 주진 않겠지 좋아좋아좋아 잘 참았어 점수 더 내야 된다 강리노 아 안 넘어가 그래 그렇게 해줘야지 얘들아 오 다행이다 12경기 차인데 얘네한테 지면 안되지 좋아 좋아 니노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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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이어서 그런가 다 조금 조금씩 빗나가서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Q3은 3끼리 제공을 해결해 주세요 Q3은 중독에 맞게 맞게이었어요 Q3은 2끼리 제공을 한 200번을 내게 있던 2끼리 Q3은 적극적 걸리기 Q4은 적극적 거리기 와 키즌이 너무 마구가 아니야? 그렇지! 가미노 좋아요 제대로 걸렸어 이번에 야 크다 키즌 29호 업론 좋아요 아 얘들아 한 장차잖아 랜슬이니 오랜만에 저렇게 잘 던져주는데 여기선 기술 써야지 그렇지 안타 좋아 탑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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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슬이니깐 탑몰로 그니까 더욱더 승관 랜슬이니깐 랜슬이니깐 더욱더 랜슬이니깐 아 하우죠 오우 야 이걸 와 대박 와 와 스타들이 터져질 때도 있구나 자한투스도 몸쪽으로 공략해 오면 더 빡세네 스윗 가자 아 아 어이 푸이글 야생마 도로한다고? 아 늦었어 이거 아 저 또 쿨로버 저 웃는 면상 너무 싫어 자 강렬 여기서 하나 해줘야죠 자 강렬 여기서 하나 해줘야죠 그렇지 인 그렇지 좋아 루이즈 진짜 아휴 역전 센스를 이렇게 구즈만 잃는다 무조건 뒷개도 있고 그렇지 구즈만 좋아 야 띵 보람있어 강미노만 유일하게 타격에 타격뿐만 아니라 주로 플레이까지 신경쓰려 달리기도 안받는데 강미노만 유일하게 아 저 쿨로버 저 웃지마라 진짜 30폭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 아우 진짜 나이스 풍수도 많이 뺐고 나이스 풍수도 많이 뺐고 아니 못끼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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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믿는다 총까지 끌 준비한다 그렇지 야 역시 구주만 솔락 그냥 포볼 아 왜 쳐 오 좋아 강래호 여기서 기술 쓰자 아 야 몸에 맞추지 마라 그렇지 이거지 강리노 쓰리 런 좋아요 시즌 30 폼런 스윕 가자 도로 잡아내자 클루버 진짜 4점 더 내주지 마라 그렇지 야 강리노 되는 날이다 이거 되는 경기야 세이프 아웃이야 야 잘 던지네 포수 아 아 저 흑인 쟤도 문제 있는데 오 다행이다 수입 좋아 오 텍사스 그래도 막판에 좀 연승하면서 LA 엔젤스랑 현재 동률입니다 올스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야 이건 강리노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포수 부문 한율 1위 강리노 안타수도 1위 홈런 1위 타점 1위 홈럴드 1위 방타율 1위 OPS 1위까지 공격형 거포포수로 메이저리그에 자리잡은 강미노입니다 강미노 뭐 한두 번 정도만 대타 나오고 전부 다 그 주전 확보했기 때문에 주전 확보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여기 두 명 뭐 잘해주고 있는데 팀원들 잘하면 좋은 거니까 자 오늘 그래도 텍사스 디비전 선두 계속 수성하고 있네요 자 MLB 더 쇼 20 로드 투 더 쇼 공격형 포수 강미노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